안녕하세요. 부산 외국어 대학교 골프 전공 김유동 교수입니다. 골프 스윙은 백스윙과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로, 피니쉬에서 스윙이 끝이 납니다. 오늘은 임팩트 이후의 동작인 팔로우스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백스윙과 팔로우스로는 전적으로 원운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과 왼쪽 백스윙과 팔로우스로는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스윙의 스윙 궤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대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팔로우스로를 가져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백스윙의 스윙 궤도 또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팔로우스로는 백스윙에서 오른손이 접혀서 백스윙을 만든다면 팔로우스로 때는 왼손이 접힌다는 것 말고는 전적으로 동일한 면에서 원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팔로우스로를 생각하실 때 각각의 동작이라고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스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임팩트 이후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동작으로 생각하시고 스윙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좋은 팔로우스로의 모양은 턱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왼쪽보다 아래에 내려와 있는 팔로우스로의 모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척추의 각도는 어드레스 상태 때의 척추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팔로우스로로 가져와야 하고 이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야 하는 이유는 척추를 기준으로 어깨가 회전하기 때문에 팔로우스로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에서 코킹을 하고 왼쪽에서 대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팔로우스로 구간에서는 왼팔이 접히면서 리코킹이 되는 것이 좋은 팔로우스로의 모양입니다. 스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헤드 스피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헤드 스피드를 위해서 임팩트 순간에 빠르게 스윙을 하려고 하면 다운스윙하는 시작하는 과정에 첫 과정에서부터 속도가 나서 오히려 임팩트에서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임팩트의 연결선상에 있는 팔로우스로 때의 팔로우스로 구간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시면 임팩트 순간에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견고한 임팩트 또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로우스로 때의 구간이라는 것은 스윙 내내 열이란 힘으로 스윙을 했다면 임팩트에 칠이란 힘을 전달하고 팔로우스로 때는 남은 힘을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려고 해서 팔로우스로 때의 힘을 써서 들어 올리거나 팔로우스로 때의 힘을 또 줘서 다시 스윙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팔로우스로 구간에서 흔히 많이 범하는 실수는 임팩트 이후에 왼팔만 가지고 팔로우스로를 해서 왼팔을 당기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많이 열린 클럽 페이스 때문에 공은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데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팔을 심하게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클럽 페이스가 또한 닫혀 맞게 돼서 단도가 낮고 왼쪽으로 가는 심한 훅성 구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이후에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몸과 함께 클럽이 같이 움직이면서 팔로우스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팔로우스로를 위한 좋은 연습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팔로우스로를 위해서는 몸과 클럽의 일체감을 높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건을 양 겨드랑이에 끼우고 스윙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때 양 겨드랑이에 끼운 수건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팔이 수평이 될 때까지 백스윙하고 다시 팔로우스로 때도 수건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팔로우스로를 합니다. 이때 공을 놓고 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연습 방법은 왼발 옆에 목표와 평행하게 막대기나 클럽을 놓고 팔로우스로 시 팔과 클럽을 바닥에 놓여있는 클럽이나 막대기에 정확히 올려놓은 후에 피니쉬로 가는 연습을 하면 임팩트도 견고해지고 정확한 팔로우스로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팔로우스로에서 좋은 팔로우스로가 나오지 않는다면 클럽이 없이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 후 팔로우스로 동작을 만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과 악수한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이미지로 스윙 연습을 하시면 좋은 팔로우스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손이 악수하는 자세보다 열리게 되면 엄지가 바깥쪽을 보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게 되고 이때 또한 정확하게 악수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왼쪽을 보게 되면 공은 훅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머리에 이미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후에 정확하게 악수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면 좋은 팔로우스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탑프로들은 빈스윙과 실제 스윙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빈스윙과 실제 스윙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빈스윙을 연습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좋은 연습 방법을 연습하실 때 실제 공을 친다는 이미지를 갖고 정확하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빈스윙과 실제 스윙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빈스윙을 연습하실 때 실제 공을 친다는 생각으로 연습하시면 좋은 팔로우스로와 좋은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해보세요!